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우주일렉트로 재무에 가는 것도 알아볼게요. 여기에 아까 우리 일부에서 봤다시피 관계 회사 연결 회사의 지분의 변동이 있으면 연결과 별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얘들은 거의 100% 를 가지고 있어서 별 차이가 없어요. 유동자산이 1595억 이잖아요. 별도, 별 차이가 없지. 매출을 볼까? 매출 1418억 이잖아. 매출 1410억대의 1000억대의 매출에서 10억대면 거의 1% 밖에 차이 안나기 때문에 별도는 무시할게요. 별도의 중요한 것만 그냥 뽑아서 한번 짚을게요. 요약 연결 재무제표 지분을 연결했는 것까지 다 합친 것을 재무제표로 표현한다. 유동자산은 1년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유동자산, 그 중에 당자자산은 현금성 자산 이런 것들을 당자자산, 재고자산은 말 그대로 재고, 비유동자산은 1년안에 현금으로 바꾸기 힘들다고 하는 것을 뽑아 놓은 것, 투자자산이 있고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유형, 건물 이런 것, 사형권 자산은 리스 이런 거겠고 무용자산은 회원권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치만 그런 것들, 이연 법인세, 법인 이거 설명만 하겠다. 기타 유동자산, 기타로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자산, 총 자산이라고 한다. 자산에는 부채, 빚도 자산이고 내 것도 자산이고, 그러니까 100억대 자산가, 100억대 자본가, 들어봤지? 100억대 자산가는 빚 포함 100억이고, 100억 자본가는 빚 없이 직급만 100억이고, 그러니까 100억 자본가가 더 부장기지? 자 그렇게 개념 정리하면 되고, 유동부채는 이제 부채와 자본을 이제 들어갈 건데, 유동부채는 1년안에 갚아야 될 부채, 비유동부채는 1년안에 갚지 않아도 될 부채, 1년 이상 걸려서 갚아야 될 부채. 그래서 이거 합쳐서 부채라고 한다. 자, 지배기업, 자본금은 지배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벌었던 것들, 자기가 처음에 창립할 때 쌓아뒀던 것들을 합쳐서 자본금이라고 한다. 그거를 세세하게 까놓으면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기타 정리금은 자본인여금이라고 해가지고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가, 액면가가 500원인데 주식을 상장할 때 2만원에 상장할 수도 있잖아요. 적합한, 빼기 1만 9천 5백원은 뭐다? 기타 정리금으로 정리 된다. 그게 다 자본금인데, 그렇게 이제 명칭을 정하자. 이래서 그런 것들이 이익인여금은 내가 이익 본 거는 여기에다 쌓아둔다. 이런 식으로 배당금을 주고 할 때는 이익인여금을 줘요. 그러니까 배당금을 준다고 하는 회사는 이익이 계속 있다라고 하는 회사와 똑같은 말이겠지. 이런 거를 자본금이라고 한다.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부채와 자본을 합치면 자산이라고 하고, 자 이제 매출액 나오고, 영업이익 나오고, 순이익 나온다. 매출액은 총 벌었던 거,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원가 빼고, 또 뭐 빼야 되노? 그 판매비, 판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 빼면 뭐가 나온다? 영업이익이나. 영업에, 영업이란 말은 돈을 버는 행위, 돈을 버는 행위로 발생되는 이익이 발생된다. 그러면 순이익은 뭐냐? 영업이익에서 또 뺄 것 빼고, 뭐야? 세금 빼야 되지. 또 뭐 빼야 되노? 또 이자 내야 되지. 그건 영업하고 상관없잖아. 그리고 또 누구한테 돈 빌려주는 거 이자 받았으면, 이자 그것도 추가해야 되지. 그런 걸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하면은 순이익이 딱 나온다. 순이익에서 주식수를 넣으면 EPS, 주당 순이익이 나오고, 주당 이익이 나오고, 그리고 순이익에서 자본을 딱 나누면, 자본대비 얘들이 이익이 얼마 났냐? 라고 말하는 게, Return on Equity. ROE 라는 거고, PER은 Price Earning Ratio. 그거는 주당 가치가 지금 주식에 얼마 되냐? 나오게 하면 얼마 되냐? 그렇게 나오는 것들. PER로 하는 것들. 나중에 나오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보자. 요거는 아까 비슷하다고 그랬으니까 통과. 자, 연결 제무제표 이제 들어가면, 유동자산이 작년에 1487억에서 1595억으로 증가. 유동자산이 증가 뭐가 증가되는가 보니까, 현금이 479억인데, 588억으로 거의 100억 가까이 증가. 나머지는 단기금융상품. 단기금융상품은 짧은 시간 동안, 어디에 넣어놓는 걸 단기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잖아. 485억에서 446억으로 조금 줄어들었고, 재고자산이 219억에서 163억으로 줄어들었어. 재고가 줄어드는 거는 그만큼 물건이 팔렸다, 현금으로 받겠다라고 하면 플러스적인 요인이 굉장히 큰 거지. 왜 재고가, 이거 없으면 이게 다 매출로, 자산으로, 뭐렇게 해도, 이거 다 현금으로 잡힌다라고 하면 똑같은 말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재고자산이 줄었다, 많이 팔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비유동자산으로서는 1030억에서 1018억으로 좀 줄어들었는데, 어떤 게 줄어드는가 보니까, 뭐 줄어드는 건 별로 없고, 별로 없고, 이게 유형자산이 867억에서 855억으로 한 12억 가까이 줄어든네. 이게 12억, 12억 붙이면은 1030억 맞잖아. 그러니까 유형자산이 거의 표시난다. 아까 말할 때 유형자산은 땅, 건물, 기계,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사용권자산은 다 별 차이였고, 별 차이였고, 부채가 611억에서 659억으로, 부채가 한 48억 불었네. 뭐가 불었냐 보니까 단기 차익금이 343억에서 350억, 한 7억 정도 불었고, 이건 뭐 무시하고 맞지? 자, 매입 채무, 외상가, 26억에서 39억으로 13억이 불었네. 외상값은 있으면 좋을까, 나쁠까, 기업 입장에서는. 외상값은 많아만 많아수록 땡큐다. 왜? 물론 갚아야 되지만, 이런 채무 같은 경우는 이자를 안 주는 채무라서 외상값은 이자 안 주잖아. 은행에서 빌린 건 이자 줘야 된다고. 그런데 외상값은 이자 안 줘도 되거든. 그러면 이런 거는 공짜로 가져와서 그걸로 매출이 발생되면 뭐다? 자기는 돈 한 푼 안 드리고 돈을 벌 수도 있는 그런 게 발생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매입 채무가 올라왔다라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 기타 채무도 마찬가지. 나쁘지 않다. 물론 갚아야 되지만. 자, 그렇게 해서 부채 총계가 619억에서 668억. 여기서 유동비율과 당자비율, 유보율, 부채율을 계산하는 법은 유동비율은 유동자산, 유동자산, 1년 안에 현금을 바꿀 수 있는 자산에서 재고를, 아니다.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를 나눠. 나누면 뭐다? 곱하기 100을 하면 242%의 유동비율이 나오고, 당자비율은 당장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건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빼, 1595억에서 163억을 빼서 유동부채로 나누면은 뭐가 나온다? 유동, 아, 당자비율. 당장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게 217%나 된다. 뭐에 217%겠나? 맞지? 유동자산에서 나누기를 했으니까 유동자산 대비 그거겠지. 유보율은 자본금이 얼마나 쌓여 있냐라고 하는 건데, 자본금, 자본금이 자본익려금과 이익려금을 합한 금액에서 자본금을 나누면은 유보율이 나와. 그러면 자본익려금 340억, 그리고 이익려금 1,800억을 더해서 49억으로 나누니까 4,367%가 나오기도 하고, 곱하기 100을 하면 나오기도 하는데, 요거가 조금 이상해서, 요것도 마이너스 있잖아. 기타 자본 항목에, 요거를 빼고 다시 나눠봤어. 자본익려금 3가지를 더하고, 요거 3가지를 더하고, 자본금으로 나누기를 해봤지, 자본금으로. 그러니까 3,861%가 또 나오네.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아무래도 요거 쉽다. 맞지? 그럼 가모나, 그리고 부채율은 부채총계 나누기 자본, 자본총계를 하면 33점, 아까 얼마 나왔지, 34% 정도가 나온다. 요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고, 이게 유보율은 500% 이상만 돼도 여유롭다고 하고, 너무 많이 쌓아놓으면은, 왜 사업이 회사가 투자를 안하고 쌓아두기만 하냐, 그러면서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적정한 수치를 유지하는 게 좋고, 당자비율은 이런 것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왜 현금성 자산이 금방 많다는 소리입니까? 그런 것들.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유보율이. 그거는 자본 잠시, 돈이 없다라고 바랄 수 있는 거지. 오늘 무너져도 안 이상하다. 자, 그러면 이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포괄적으로 손익을 손해보고 이득본거를 계산하는 계산서야, 계산서. 자, 매출액 1,400억이 올라왔어. 그럼 원가가 1,060억이야. 74% 차지하네. 그러면 원가 빼면은 다 남는 거가 아니야, 판매비와 관리비가 드러난다 그랬잖아. 판매비 관리비 270억이네. 그걸 빼니까 270억이 매출의 18% 정도 차이해.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합치니 얼마야? 1,330억 정도가 판매비하고 원가. 판매비와 원가. 거기서 매출에서 1,300억 얼마를 빼니까 97억이 남았다. 97억은 전체 매출의 6.7%의 영업이익률. 6.7% 거기서 아까 말했던 영업과는 상관없는 땅을 대여해줬는데 대여비를 받고 건물을 샀는데 건물이 부사져가 건물을 수리하고 누구한테 돈을 어디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가 주가가 떨어져가 손해를 보고 그런 걸 기타 수익 플러스 시키고 기타 비용은 마이너스 시키고 금융 수익 플러스 시키고 금융 비용 뭐 이자를 주고 있는 마이너스 시키고 세금을 빼면 뭐가 나온다? 단기 순이익이 66억이 딱 나온다. 자, 기타 수익이 5억 들어왔어. 작년에는 9억 들어왔네. 기타 비용이 8천만원에 들어왔고 작년에는 8천만원에 나갔고 자, 금융 수익이 24억이 들어왔네. 금융 수익. 금융으로서 돈을 버리든 어디 투자를 한다든지 뭘 해가 금융적으로. 근데 작년에 37억을 버렸어. 우와 했는데 금융 비용이 25억이 나왔어. 24억 벌었는데 25억이 나왔어. 이자나 이런 거겠지. 자, 작년에는 37억 벌었는데 48억이 나왔어. 우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비교해서 어떤 걸 더 점수를 준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을 더 준다. 왜 이런 순이익은 이런 식으로 금융 비용과 금융 수익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에 대해서 장난칠 수가 있거든. 뭐 막말로 동원개발이나 모토닉이나 이런 데는 기타 수익과 금융 수익이 엄청나. 동원개발은 얼마 전에 했지만 띠 거 다 띠도 영업이익 말고 건물 지어서 올린 거 말고 그냥 90억은 벌고 시작하고 모토닉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60억, 한 5, 60억은 그냥 벌고 시작해. 얘들 금융 수익 단기 순이익이 66억이잖아. 60억을 벌고 시작한다니까. 동원개발이나 모토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차이 날 수 있는 거는 이런 금융 수익, 기타 수익, 세금 이런 거에 따라서 확 차이가 나니까 영업이익은 평균 타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양국에 비교하면 순이익은 그날 그날 컨디션 3할 타자가 1할 타자가 그날 어떤 날은 노나가지고 뭐야 5할 오픈 할 수 있잖아. 5할 오픈이 아니고 18타자 될 수 있잖아. 5타석 5안타 이렇게. 근데 어떤 데는 막 석 달 연속으로 1타수 무한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1타수란다. 3타수 무한타 3타수 무한타 이런 식으로 단기 순이익은 우짜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영업이익은 평균적인 에버리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끝났고 EPS는 801원 주식 그거 뭐고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 이렇게 연결 자본변동표 자본이 쌓이고 자본인여금이 여기에 쌓이고 이익인여금은 여기 쌓이고 기타 자본 구성요소 지배기업에 포함되는 거 비지배 지분 이런 걸 다 비지배 지분은 내가 지배하지 않는 지분만큼 뺀 거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다 합치니까 1800억의 자본이 있었는데 그거를 배당도 12억씩 주고요 배당도 12억 24억씩 주고요 순이익도 66억 벌고요 순이익도 55억 벌고요 다 다니까 뭐 또 중간에 유상증자 한 것도 없고 뭐 이런 게 하니까 2019년 1월 1일에는 1800억의 자본이 2020년 9월 30일에는 1945억의 자본으로 140억의 자본이 증가했다 자본도 증가하고 자산도 증가하고 그렇겠지 연결 현금 흐름표는 연결되어 있는 현금 현금 캐시 흐름 현금이 흘러가는 표 영업활동 현금으로 믿고 투자활동 현금으로 믿고 그 뭐야 또 재무활동 현금으로 믿다 자 영업활동 현금으로 믿다 자 영업활동 현금으로 믿다 영업 아까 말했다 돈을 버는 행위로 현금이 흘러가는 흐름 204억에 돈을 버는 행위로 흘러가는 흐름이 204억에 현금이 돌고 있다는 거지 이게 마이너스면은 순이익도 낮고 영업이익도 흑자인데 돈은 돌고 있지 않아 뭔 말이냐면 뒤에 감 또 나오니까 뒤에 또 영상 보라고 영업으로 창출된 현금이 267억 그리고 법인세가 68억 이자 지급이 4억 이런 식으로 투자활동 현금으로는 이 회사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위한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돈을 쓰면은 매너스 돈을 안 쓰고 땡겨오면은 플러스 자 투자활동 현금으로 67억인데 어떤 거가 투자된가 보니까 단기 금융상품의 순증감 단기 금융상품을 땡겨왔어 39억 단기 금융상품의 감소 감소 감소했다면 팔았다라는 거지 팔았다라는 거지 감소 한 82억 땡겨왔다는 거야 단기 장기 금융상품의 증가 3천만 원 땡겨왔다는 거야 돈을 투자를 했다는 거야 썼다는 거야 단기 금융상품의 대여금 증가 등간을 썼다는 거야 돈을 썼다는 거야 마이너스 썼다는 거야 단기 대여금 썼다 100억치 썼다 단기 대여금 빌려주는데 100억치 썼다 유용자산을 유용자산 건물이나 기계 이런 거 사는데 83억 썼다 무용자산을 3억 썼다 이런 걸 다 합치고 어떤 의외된가 보니까 67억만큼의 썼네 투자를 했네 재무활동은 내 자본금이나 또 뭐 차익금이나 은행에서 빌리는 거나 아니면 내가 내 자본 내 본전이 변동되는 것은 다 적게 돼 있어 단기 차익금의 상환 갚았잖아 갚았으니까 내가 있는 돈을 갚았으니까 마이너스 리스 부채의 상환 갚았으니까 마이너스 배당금 지급 내가 있는 돈을 줬으니까 마이너스 만약에 단기 차익금을 취득하면 뭐겠노 플러스겠지 땡겨왔으니까 돈이 내한테 불어난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더하고 빼고 해보니까 더하기가 없으니 마이너스 28억 그러면 이 회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영업활동 플러스 현금활동 마이너스 아니다 투자 마이너스 재무활동 마이너스 그러니까 영업으로 돈을 잘 흘러가고 있고 투자를 마이너스로 잘 하고 있고 재무도 잘 갖고 배당금도 잘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배당금 줬으니까 배당금 준다고 할 수 있고 이게 배당금 안 줘도 마이너스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봐야 된다 배당금 주는지 안주는지 그리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순증감 이게 시작할 때 479억 시작해서 지금 588억 이니까 그 증감이 109억 의 현금이 증가했다 요렇게 보는 거지 주석은 2부로 1분 1분 1분